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레이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s you guys! 이번에 레드벨벳이 싸이코라는 새로운 음악을 냈잖아요. 뮤직비디오 보니까 멤버들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음악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라서 만약에 그레이스 제가 레드벨벳의 여섯 번째 멤버로 사이코 뮤직비디오에 나왔다면 그레이스는 어떻게 꾸몄을까라는 그냥 상상으로 오늘 한번 커버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옷은 이렇게 여기까지 나옵니다. 액세서리는 이렇게 예쁜 골드 다이아몬드 당연히 진짜 다이아몬드는 아니고요. 짝재기 귀걸이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하나는 빨강색 루비레드 귀걸이랑 한쪽은 이렇게 새파이어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새파이어이고요. 예쁜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믹스 매치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식거 알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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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변신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ll right, guys, I hope you guys enjoyed that. I hope you guys have a happy new year. If you guys do want to check the products out, I'll link it down below. Have a happy new year, you guys.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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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